인천대교와 석양노을명소 송도솔찬공원 인천대교는 한국에서 제일 긴 다리입니다. 길이는 13.3km이며 지진의 진도 7.0, 72km 강풍에 견딜 수 있는 다리입니다. 인천대교는 2005년 7월에 착공되어 2009년 10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왕복 6차선 도로이며 교량 길이는 18.38km입니다. 사장교, 접속교, 고가교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 교량이며 주탑 높이는 230.5m입니다. 63빌딩은 264m여서 그거보다 조금 낮습니다. 송도솔찬공원 송도솔찬공원은 노을이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저녁노을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러가지 모양, 여러가지 각도에서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모습마저도 그림자마저도 아름다운 송도솔찬공원이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노을과 또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여러분들 송도솔찬공원 또 인천대교의 아름다움에 오늘도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시간들 되시고 여러분들 아름다운 영상 속에서 휴식과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는 그러한 기회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다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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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